잘 보러 왔습니다. 드디어 와 근데 여기 야 진짜 이렇게 나 없어지면 어쩌려고 아악! 100일, 100일 100일! 5개, 5개 오늘 약속 안 잊으시는 거죠? 제이크 씨 여러분 저 내일까지 라이브 할게요 니키가 자꾸만 매일 밤 같이 게임을 하자고 내일 연락을 하거든요, 전화를 여러분 오늘 밤새 라이브를 하겠습니다. 니키 씨 제가 일정댐을 못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무슨 게임이냐고요? 저랑 니키만의 게임이에요 장난이고 야구 게임 야구 게임이 있는데 네 니키가 맨날 하자고 근데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너무 니키가 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아 또 한참 아 아 아 아 아 아 오타니의 야구 유니폼 이거를 입고 야구 게임을 제이크 형이 하고 있어요 이거 입고 하면 오타니로 홈런 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게임 누가 이겼어? 오늘은 안 했고 계속 제가 이기고 있어요 제이크 형이 너무 못 해가지고 두 판 말고는 제가 다 이겼어요 이기고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야구 게임하는 거 브이로그 찍고 싶다 제이크 형이랑 하는 거